자, 혈압마라톤 오랜만에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뭐야 이거 나갔나? 어? 배쓰리 떴어 왜? 뭐죠? 어? 이거 뭐야? 왜 유닛이 떠? 할루시네이션 어어, 어어 안 돼, 내 프로브 어, 다크다 아, 이런 장장을 막어 막을 수 있어 킬 막아버려 아, 되게 빠르네 럭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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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날 뻔했다 빨리 들어갑니다 일단 그런데 첫판부터 어떻게 벌초가 나오고 막 배쓰리 나오고 이랬지? 신기하네요 원래 저글링부터 시작하는건데 어떻게 된거지? 내가 왜 지지야? 얘 뭐야? 얘 갇혔니? 그 상태로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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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프로브 아, 안 돼! 아아 뭡니까 이게 어, 미안 잘못했어 거긴 신세계 어 사라 캐리건 저쪽에 있거든요 내가 먼저 때리면 돼 그렇지 락다운이 없는거기 때문에 그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차폭하자 그냥 마인을 터뜨리고 더 좋은게 뜰수가 있는데 SCV가 떴지만 럴커가 있다는거 도망가 일단 도망가 어, 안 돼! 암바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지마! 아, 내 커맨드 왜 깨고 난리야 일단은 그 뭐야 커맨드 하나 더 짓고요 와, 다 알아 마인더 발표해 죽어라 아, 차라리 그냥 죽여 그래 22만짜리가 차라리 낫다 터져라! 아아 오오오오오 얘, 뭐 나와? 아아, 나 지금 그거 떴어 아 뭐야 아비터 떴나? 아 근데 저쪽 주황색이 지금 캐논 도배하고 있어요 빨리 가야돼 저 장면을 제가 보고싶은데 볼 수가 없다는게 광클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 들어가 일단 프로 잡아야지 모르도 또 나왔어 7초드 3 난리난데 하이템플로 잡아야돼 그렇지 다시 신세계 위쪽에서 내려오세요 하지만 보라색은 안잡아줄거에요 아 비켜 아 뭐야 아 HP가 드럽게 높아가지고 얘를 잡아야돼 한 대 더 맞아라 근데 얘 어차피 사라질거에요 그렇지 사라졌어 들어갑니다 광시어틀 소거 만든 오버로드 축하드려요 열심히 강클하셨을텐데 390만 하지만 못나가죠 캐논이 있기 때문에 아 터뜨린다 여기서 터뜨려 그렇지 괜찮은거 안뜨나 탱크 C 모드에 뒤로 빠져서 터뜨린다 아 여기 지나갈 수가 없네 때려 그렇지 오 대박이였어 방금 작품은 쩔었구요 죄송한데 저 지어도 되나요 아 아 누가 이거 잡아줄 사람 없나 얘 뭐하냐 얘 하얀색은 또 아 노답이네 여기 진짜 진짜 방어모드다 이름이 방어모드인데 진짜 방어모드야 지나갈 수가 없어 지상명력은 노답이네요 진짜 나는 빡빡이다 20번 외치래 주황색 보고 진짜 하고있어 주황색 3번 4번 5번 하지마 하지마 그만해 뭐 빡빡이야 빡빡이야 원샷 원킬이죠 다 터뜨린 다음에 들어가면 됩니다 주황색은 그냥 거기 가만히 계시구요 다와줄까 아니다 나는 빡빡이다 외쳐 난 그냥 갈래 주황색 어디갔어요 아 들어왔나 여기 있었구나 어딜 들어올라 그래 아 저건 안되겠다 데미지 100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거 잡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들어갈게요 아 초블링 떴네 1000바퀴짜리 이거 제거하고 여기서 걸어오를 합니다 일단 1000바퀴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 다른 인원이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딱 일어나는거죠 네 스탠드업 한 다음에 바로 뭐 나오자마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어 아 좋았어 잡혔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습니다 125만짜리 옵저버 떴구요 야 많이 터진다 자 125만으로 인해서 저는 단숨에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로와 안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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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쟤가 졸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시간대는 그렇게 새벽 시간대는 아닌데 되게 졸리네요 야 흰색 아직도 안갔어? 쟤는 큰일났다 이제 파란색은 큰일났다 할로지네이션 엄청나게 하겠네 또 흰색이라면은 충분히 하고도 남죠 가자 어? 안하나? 흰색이 왜 그거 안해? 할로지네이션? 오오 할로지네이션 안하는거야? 아 이게 뭐예요? 무슨 이거? 콩도 아니고 아 이게 정말 뭡니까 곰돌이한테 했네 할로지네이션을 하 여기도 이러고 있는거야 지금? 연두까지 그러는거야? 흰둥이에 이어서 이어서 답이 없네요 공중 나오기를 바랄수밖에 그렇지 그렇지 배틀크루저 이거 잡아버려 원샷 원킬이야 이거 한번 더 잡아 계속 잡아버리는거야 아 개판이네 진짜 그렇지 유닛 올킬 근데 이거 유닛 올킬 해봤자 신세계는 올킬 안된다는거 신세계는 그대로 있어요 흰둥이 신세계 그래 여기 꽉 차면은 센터쪽으로 병력이 나올텐데 아 얘는 또 왜 걸어오려 했어 갑자기 너무한거 아니야? 똥쟁이가 떴지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어 지나갈 수 있네요 다행히 흰둥이가 채팅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카카루 안으로 들어가렴 어? 95만짜리인가보다 맞죠? 15만짜리면은 굉장히 약한데 자 저거 걸어놓고 이거나 먹어 캥크야 너도 이거나 먹어 저거 건들지마 저거 한바퀴처리란 말이야 잠깐만 한번 더 먹어라 미안한 소리인데 한번만 더 드세요 아이고 저거 리버드 오시네요 어 그거 잡아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와 아 얘는 신세계에서 지금 신세계 매력에 빠져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않네 에이 에이 안오네 에이 한번 더 걸자 그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매너할게요 걱정하지마세요 나 저 들어갈거야 어? 락다운 걸리는거 아니었구나 아 아깝다 들어가자 일단 들어가자 일단 자 1등으로 올라왔구요 380만 바퀴로 일단 들어갑니다 아 잡을거 같아요 왠지 들어갈쯤에 잡겠지 아 제발 들어가라 어 들어왔어요 찌그리 좋습니다 찌그리 아직도 안풀렸죠 아이고 축하드려요 네 광클 열심히 해보세요 못도는데 아 오버러드 그렇구나 광클 안해 연두색 손풀고 있나 지금 꼬리나물 랜덤인가요? 아니네 뭐있어요 여기 아 레이스 어 야 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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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고 보라색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까는 락다운 계속 당하더니 이번에는 얼림 얼림 당하고 어쩔수 없는거에요 아 저기 이것 좀 잡아주시면 안돼요 하긴 이거 안잡히죠 아 리버 떴다 근데 중요한거는 지금 똥색도 지금 광클하는거고 연두는 그냥 손 났어 아무튼 연두는 지금 뭐 비디오 시청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무슨 비디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미난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는거 같아요 어디 뒤에서 좀 차고 날려야 뒤치기 할라 어 죄송해요 사라 아주머니 오지마세요 아 안돼 내가 먼저 들어갈수 있겠지 리버야 빨리 기어가 기어가 빨리 빨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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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이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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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계속 신세계야 쟤는 아우 살루신샷 하다가 잡혔나보네 얘도 포기했어 왜 포기 안하지 아 왜 포기했지 아 가지마 아비터야 아비터 아 하 하 돌아버리겠네 아 쟤 갈수가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일단 앉아있어 아 쟤 스캔있지 아 젠장할 들어가기가 힘드네 얘 왜 안들어가 스캔좀 그만 뿌려 들어갈거니 일로와 나 간다 얼려봐봐너 농담이고 안들어갈래 무서워서 못들어가겠어 아 연두 왜 포기했어 광크라는거 그렇게 어려워? 어성수 너 나한테 잡혀 너도 나한테 잡히고 너도 나한테 잡히고 빨리 일어나 저글링 있는거 아니깐 하필이 왜 이게 떠요 도청 못가잖아요 지금 서로 잡을수 있는 유닛이 안떠가지고 차라리 이거라도 잡아 야 야 제발 도망가 어 다크하칸 아 다크하칸으로 피드백 걸면 되는데 야 쟤 온다 얼리로 온다 얼리로 온다고 빨리 이거 제발 안돼 뭐야 파란색 그냥 다시 돌아가는거야? 아유 주황색은 또 왜이래 개판이네 개판 진짜 저 채팅 치는 방법은 뭐냐면은 더블 런처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오른쪽 키패드 있죠 숫자 숫자 패드 키패드에서 마이너스로 되어있는거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거 숫자 키패드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드랍창 숨기기랑 드랍창 보이기 이런식으로 떠요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드랍창 보이기 다시한번 누르면은 드랍창 숨기기 하면서 드랍창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채팅 치시면 돼요 이런식으로 아시겠죠 렉이 장난이 아니네요 일단 드랍을 합니다 제가 드랍한게 아니고 아아아아 저사람이 튕긴거에요 주황색이 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정 유입이 차라리 나아요 야 보라색 보라색 얼림당한다 오 잘피했어 하지만 당하겠죠 얼림 그러면서 아비토 왜 안터뜨려 오버르드 같이가지 도라인가 이거 흰둥이 흰둥이 아직도 신세계에 있어? 뭐해 흰둥이 흰둥이 오버르드에요? 어딨어요 흰둥이 없는데 얼림당한것도 아니고 일단 저는 무정 유닛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비토에 얼릴일이 없음 흫 오오 나이스 디에를 못봤네 왜 뒤치기를 당해서 어? 야 SCB 떴다 SCB 아 왜 그냥 들어갔어 어 아 아 수고연은 아니야 저거 세번 지어야지 이제 음 경기 끝나는건데 파란색 점수로는 아 좋았어 흰둥아 빨리 들어가 아아 신세계 떴어 그렇지 어어 나이스 굿 굿 굿이라고 한번 한마디 해줘야죠 원래 채팅을 안칠라 했는데 진짜 누가 릭이냐 보라색은 광클하는거였구나 열심히 광클하고 있네 아 신세계 나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신세계 나오셨네 광클 열심히 했더니만 신세계 바로 나오시네 운도 정말 좋으시네 이거 안잡혀 어차피 체력 800만짜리 얘 여기서 대기중이다 오 좋았어 대기 잘했어 오우야 할로시네션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지 근데 나 여기서 여기로 나오네 바로 일단 갑니다 이거 왠지 나 잡을거 같은데 안잡을려나? 그냥 돌아가나? 아아 큰일났다 아 이거 10만바퀴짜리네 이게 만약에 체력 800만짜리였으면 진짜 큰일날뻔했어요 만약 아까 흰색처럼 계속하는 경우였으면 근데 흰색 뭐해? 흰색 어디갔어? 흰색 왜 안보이지? 숨어있나 어디? 지저키처럼 그만해 그만해 나 어차피 지나갈수 있어 아 파란색이랑 이거 잡아야되는데 아깝다 잡아서 못나가게 했어야 되는데 어? 아 이거 뺏으면 안되구요 연두 또 저거 나왔네 일로와 너네 다 내꺼야 배슬도 일로와 이 배슬 내꺼 이것도 내꺼 일로와 다 내꺼야 리버 내놔 다 내놔 다 내꺼야 다 내놔 다 내꺼 다 내꺼 다 내꺼로 만들겠어 다 내꺼 이것도 내꺼 일로와 다 내꺼야 리버 내놔 탱크 낼 필요가 없어 어 야 잠깐만 닭가칸 잡히면 안되요 어 야 조심해 조심해 그냥 가서 락다운 한번 하구요 좋습니다 오우 닭가칸 잡아야되는데 아아 여기 있는거 내가 다 먹는다 여기 있는거 내가 다 먹는다 아미터까지 있으면 딱인데 진짜 아미터 없는게 진짜 아쉽네 곰돌 곰돌이 내꺼구나 풀릴거 같애 내가 먹자 어 시민 나오셨네 오케이 됐어요 돌아와 이제 다 내꺼 ㅋㅋㅋㅋㅋ 여기서 시민 먹으면 절대 안됩니다 같이 묶어줄게 사랑을 나누 보라색 위에서 난리났네 미친 미친 보라색 어 예 저기있네 기다려봐 시무드 가가지고 시무드해야되겠다 저기 가서 이제 모드 사거리 닫히롱 어 야 저거 먹자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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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만짜리 게이르 일단 막아 일단 묶고 250만 들어가구요 계속 묶어 탱크는 들어갈 수 있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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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들어가 너도 들어가 어 무종률이 나이스 좋았어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물에 들어갑니다 저거 어차피 못 뺏어 저거는 여기 얼마나 잘되있나 어 아아 젠장할 다 들어가야되겠다 에이 젠장 아깝네 조금만 더 놀다 들어갈까 이쪽은 지나가기 굉장히 힘들거야 뭐긴 뭐야 막컨으로 먹은거지 어어 잠깐만 저기 가지마 저기 가지마 저기 가지마 사라진 분이 있어 들어가야되겠다 그냥 나 그냥 들어간다 경기 끝내고 싶다 이거 84만바퀴 아 흰색 자꾸 패드립하네 흰색은 제가 간퇴할게요 패드립 너무 심하네 얘죠 얘가 흰색이지 그냥 꺼져 흰색아 자꾸 패드립 날리고 있어 이씨 자 지금 현재 890만바퀴요 제가 완전한 1등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110만 정도만 나오면은 바로 끝나요 연두는 그냥 광크를 하는게 싫은가봐 내가 잡아줄게 그냥 아 이런놈이다 근데 일단 얘부터 잡자 오 오 됐어 이제 움직여 이제 와 이제 움직이는거 봐 아니 내가 잡아줬는데 왜 날 잡을라 그래 너무한거 아니야 찌레기 20만짜리 자 들어갑니다 오 변종생물 250만 좋은거 떴네 하지만 경기가 끝났네요 네 저는 여기서 경기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좀 졸리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부터 잡자 아 얘 잡고 오고 나왔네 경기를 끝내야 되는데 애매하네 아 그냥 바로 끝낼게요 네 여러분 좀 더 계속하면은 재미는 있겠지만 네 제가 좀 졸린감기로 네 되게 피곤하네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연두 좀 약올리 약올리면서 들어올 즈음에 딱 잡아주는거죠 아 근데 안잡히겠다 잡히려나 에이씨 체력이 되게 높네 자 파란색 한번 락다운하도록 하겠습니다 락다운은 당연하죠 네 연아 먹어 어 락다운할거 또 하나 한마리 더 있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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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아 먹어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보스트 나다 어 위에 안 봐도 돼 왠 줄 알아? 이거 들어가면 끝나거든 연두 열심히 캐논 한번 깔고 깔아보세요 네 헛소거하게 해 드릴게요 열심히 까세요 열심히 일단 한 번 더 한 번만 더 걸게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저는 저 캐논 다 깔 깔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하핳 하핳 오늘만 사는 새끼가 아니고 어차피 들어가면 끝납니다 캐논 열심히 지으라고 하는거야 여기 무의미한 짓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핳 하핳 나 들어가면 끝난다니까 어 일단 그리면서 한 번 더 당해 한 번 더 캐논 열심히 지워보세요 연두님 더 지으세요 더 끝까지 여기까지 다 지우면은 그때 딱 들어갈게요 아 내가 왜 이런 무의미한 짓을 했지 라면서 후회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뿌렸지 175만 바퀴생 인거 봤을 거예요 점수 계산하면 이거 들어가면 끝나는데 왜 안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네 저는 연두님이 캐논을 열심히 까는 행동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사악하죠 풀리셨어요? 아 그냥 들어가세요 농담이에요 어딜 들어갈라 그래 어우 자 캐논 다 깔았나요? 올라오고 있네 안녕하세요 어 마이너스 백만점 축하드려요 그리고 연두님 열심히 다 까셨는데 경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 무의미한 캐논 공사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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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